자취로운 매력으로 글로벌 슈퍼루키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는 완성형 벌그룹 아이브가 입장하고 있습니다. 네, 센터부터 갖춰주시면 부탁드립니다. 신장하시고 써주세요. 네, 인사자들의 포토테이프 먼저 가져올게요. 완성! 어, 유튜브 박가.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천천히 코드 취해주시면 되요. 데뷔하자마자 음악방송 10관왕을 차지하면 물론 조만찬 신들 또한 주요 음악사이트 최상위권에 오르는 등 차상태 페이파드 6절 아이콘으로 돌리면 뜨거운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네, 정면도 한 번 봐주시고요. 네, 오른쪽도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인사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제우샘 바이올리 인사할. 안녕하세요, 아이비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드림 콘서트에 첫 출연을 하셨는데요. 처음 참여하게 된 소감을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아이비가 이번에 드림 콘서트에 처음으로 참여하게 됐는데 우리 승헌의 팬분들과 함께 즐거우시나 보내나가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또 요즘 디어 큐피드 챌린지가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멤버분들 다 같이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좋습니다. 시작! I just want a little bit of peace. 네, 그럼 마지막으로 해플리 벌스데이를 기념하는 원샷 원포스 한번 찍어볼까요? 네, 아이비에게 숨 참고 love die 할 다채로운 포즈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돌리시면 됩니다. 우우! 와우. 네, 와! 네, 오늘 멋진 코드에 기대해보겠습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아이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